영상 속 소년의 경고는 다음과 같았다. 소년이 위험을 경고했던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는데. 귀담아 안 들었겠지 사람들이. 그치.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전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발생했다. 이후 코로나19는 급속도로 퍼져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고. 소년이 예언한 전 세계적으로 생겨난 질병의 문제. 코로나19 팬데믹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. 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 찾아온 경제 위기와 가장 큰 타격을 깨들 항공 운송업계에 대한 전망까지. 세계의 어두운 상황은 소년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했다. 경제 위기와 소개비 세계의 어두운 상황은 형제나 국회의원의 시작 비가 아기 때문이다. 이 세계의 어두운 상황은 오늘에 대한 대학의 전 역할을 높았다. 이해가 안 될 수 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